자 먼저 1번,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선택지로 봤을 때 지금 구조문제입니다. 네, 구조문제. 동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Only guests, 자 오직 게스트들만이, 어떤 게스트들이죠? Invitation,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게스트들만이, 자, Will be granted, 이게 동사입니다. 자, 동사 지금 비동사 더하기 pp라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태라고 그러죠? 네, 수동태라고 그러죠. 수동태는 보통이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인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90%의 3타 동사들을 수동태 뒤에 추가적인 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은, 자 우리 grant라는 것은 무슨 동사죠? 네, 말해봐요. 무슨 동사죠? 우리 사형식 동사로서 주다 계열 동사입니다. 주다 계열 동사들이 사형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네, 누구누구에게라는 추가적인 간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위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사형식 동사들은 수동태일 때 정말 중요한 예외적인 특성이 발생이 되죠. 뭐죠? 그죠? 네, 수동태의 뒤에도 추가적인 명사 목적어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will be granted, 네, 그 뒤에 추가적인 명사를 남길 수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 일반적인 타동사라면 절대 수동태의 뒤에 명사가 남지 않습니다. 하는 사형식 동사만은 받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추가적인 명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네, 그래서 B번의 other mission이 되겠고요. 만약에, 자, 만약에, 만약에 일반적인 삼타동사였다면 완전히 끝난 문장 뒤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투부정사 같은 부사적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수동태로 출제가 잘 되는 사형식 동사들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자, 한 번씩만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작! Give, Offer, Grant, Send, Award.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ive, Offer, Grant, Send, Award. 이 다섯 가지가 실제로 정기 토익에서 수동태로 잘 출제되는 사형식 동사들의 조합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받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추가적인 명사 목적을 남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Only Guests. 보시면 지금 Only라는 것은 분명히 부사거든요. 네, 부사인데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네, 지금 잘 보세요. 우리 부사긴 부사인데요. 강조부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nly, 네, 그리고 Even이 있는데요. 자, Only라는 것은 Just라고 바꿔서도 괜찮고요. 자, Even은 심지어형 했죠. 심지어, 심지어 셀리도 날 떠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Even, 네, 심지어라는 강조부사.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사들은 명사를 꾸미지 않죠. 하지만 우리 강조부사들은 명사도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그래서 Only Guests. 오직 어떠어떠한 손님들만 이렇게 딱 한정해주는 거죠. 좋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사라든지 전치사 등이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두에서 컴마가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 습관적으로 컴마가 있으면 거기까지 과로 묶는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라고요. 네, 주어 왼쪽에 컴마까지는 수식어라고요. 자, 그래서 TIFS Electronics는 We'll have opened.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지금 시제. 말해봐요. 무슨 시제죠? 미래의, 아니죠. 미래의 완료 시제죠. We'll have PP라고 불리는 미래의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완료 시제라는 것은 현재나 과거에 발생된 일이 미래에 완료되겠다라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느낌을 가지는 시제인데요. 현대형에서 잘, 생활 속에 잘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 전기토익 시험에서는 미래의 완료가 정답이 될 때는 반드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라는 기준 미래가 주어질 때만 정답으로 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라는 표현이 없으면, 역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는 표현이 없으면 미래의 완료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래의 완료가 있으면 미래까지라는 표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미래의 완료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까지라는 표현이 있을 때만 정답이 된다 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BY라는 전자 뒤에 미래 시점 명사 해서요. 뭐 BY NEXT MONTH, 다음 달까지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BY 뭐 AUGUST 이런 식으로 뭐 계절, 월을 붙인다라든지. 자, BY 플러스 미래 시점 명사, 전명구고요. 그 다음 BY THE TIME이라는 것이 접속사죠. BY THE TIME, 네, 언제 언제까지는 이런 접속사죠. 그래서 BY THE TIME 주호 동사, 저를 이끌면서요. 네, 주호가 동사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석되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동사에 현재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요. 시간 조건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시조부 현미대신, 네, 시조부 현미대신. 시간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네, 시조부 하면 현미대신 나오셔야 돼요. 시조부 뭐라고? 현미대신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는, 주호가 동사할 때까지는. BY THE TIME, SHE ARRIVES. 그녀가 뭐 도착할 때까지는. 네, 그래서 이 정도 표현이 없으면 미래 완료는 절대 찍지 말자. 특히 파트 6, 파트 6는 첫 번째 문제가 시제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네, 그런 시제 문제가 해석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미래 완료는 미래까지라는 기준, 미래가 없으면 찍지 마시자라고 지금 세 번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미래 완료가 있으니까요. BY를 넣어주시면서, BY THIS TIME, NEXT SUMMER. 네, 내년 다음 여름에 이맘때쯤까지는, 이맘때쯤까지는 첫 번째 OVERSEAS FACTORY, 해외 치사, FACTORY를 공장을 건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미래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품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품사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조금, 네,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조금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무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EN으로 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EN이 앞으로 붙든, 뒤로 붙든, 이런 것들은 동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그러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거든요. 보통 이제 접두서로 많이 쓰이는데, 접두서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LARGE, 이게 큰이잖아요. 그래서 ENLARGE라고 하면, LARGE하게 만들다. 뭐죠?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확장하다, 확대하다. 자, SURE, 이게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IN SURE 이렇게 쓰면, 네, SURE하게 만들다, 확신하게 만들다. 즉, 무언가를 보장하다, 이런 느낌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BLE,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 ABLE에다가 역시 IN 붙여가지고 ENABLE 하면, 할 수 있게 만들다,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우리 COURAGE, 뭔지 아십니까? 용기라는 명사죠. 자, 용기라는 명사가 있을 때요. IN COURAGE,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역시 용기를 만들다, 용기 있게 만들다, 격려하다, 고모하다, 독려하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외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STRENGTH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EN 붙여가지고요. STRENGTH는 하면, 역시 힘 있게 강화시키다 정도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도 좀 말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그걸로 밤을 새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예만 들어드리고요. 그래서 WORST이라는 것은, 악화시키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WORST하게 만들다, 악화시키다. C번은 그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가 되겠고요. 자, B번은 그 ING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로서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악화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자, D번은 WORST, 최악의라는 최상급의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BECAUSE의 빈칸의 AIR CONDITIONS까지 괄호 묶이겠네요. 네, 문도에서 컴마까지 항상 괄호 묶이겠네요. 자, 오늘의 FOOD FASTIVAL AT B PARK에서, 이 FOOD FASTIVAL은요. 네, INDEFINITELY POSTPONED, 네, 연기가 되었습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빈칸의 AIR CONDITIONS, AIR CONDITIONS, 어떤 대기 상태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면서 꾸며주는 거잖아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A번, 동사이기 때문에 속하시고요. 자, D번 WORST, 최악의 날씨 상태 때문에. 이것도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 네, 우리 최상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관사 더가 필요합니다. 정관사 대신에 소유격이 대신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관사 없이 그냥 최상급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 최상급이라는 것은 그 모집단이 몇 개든, 비교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최상급이라는 것은 딱 하나, 정해진 대상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필요해요. 최상급, 1등이죠. 단 하나죠. 몇 개를 비교하든, 내용이 무엇이든, 정해진 딱 하나만 의미하기 때문에 정관사가 만들지 필요합니다. 오케이.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정답 B번으로 골라주시고요. 네, 다시 한 번 잊지 마세요. 네, 앞뒤로 EN, 붙어있는 단어들은 그러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동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우리 명사업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정기토익, 특히 이제 양질의, 네,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1초 문제가 되는 거예요. ABCD,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뭐, notice는 주목이니, 공지니, 안내판이니, view라는 것은 견해, 관점, 시야, 경관이니, caution하면 조심, 경고 혹은 경고문이라는 보통 명사도 가능하고, concern이라는 것은 걱정도 되는데, 배려 관심사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until, further, 보자마자 그대로 A번 notice가 정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은 정말 최다 빈출 수거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정말 이런 단어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기출 변형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중 문제집 중에서는, 파워더 교제가, 네, 가장, 네,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until, further, notice라는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ntil 자리에 전시사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further 자리에 형용사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지금처럼 notice 자리에 명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수거 표현이에요. until, further notice. 읽어보세요. 시작. until, further notice. 안 했잖아. 한 번 더. 시작. until, further notice. 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it is. 우리 part 5에서 주어가 it이라는 것은 가주어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보라고요. part 5에서는 문맥이 없잖아. 네,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대명사 그것이라는 it이 주어자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주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it is, 보디의 대절이 진주어가 될 텐데, 지금 진주어, 대절에서 patience들이 be informed라는 동사 형태가 조금 기괴한데요? 비동사는 보통 주어에 맞춰가지고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비동사가 원형으로 쓰인 것은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렇다면 뭐가 정답이죠? 네, exciting, 신나는, 흥미진진한, 다들 아시죠? definite, 확실한, 확신하는. 자, critical 하면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뭐죠? 중요한이라는 뜻도 들어갑니다. 네, quick, 빠른, 신속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필출 포인트 또 들어가겠습니다. 대절의 동사 원형을 취하는 형용사 하면 중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중요한, 필수적인. 그래서 중요한이라고 할 때, 아, 네, 이런 것들 7가지 기억하세요. important, 중요한, 네, critical, 그 다음에 crucial 이런 형용사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는 essential, imperative, 그 다음에 necessary, 그리고 vital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쓰면 대절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들어가줘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 뭐 슈드 정도가 있었는데 생략이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에서는 거의 99.9% 슈드가 생략된 채로 동사 원형만이 전개가 될 터이니 중요한, 필수적인 하나의 형용사, 네, 기억하시고요. 대절에 동사 원형을 맞춰준다라든지, 역으로 이렇게 대절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중요한, 필수적인 하나의 형용사를 형용사 보호자리에 넣어준다라든지, 이렇게 양방향의 문제풀이법이 모두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 특히, 제가 예상해 볼게요. 네, critical, crucial, 그 다음에 vital, 이 세 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개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기억하세요. 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번 때 시험 나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 유형,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Right? 자, 6번 보겠습니다. 명사업의 문제인데요. 자, Mr. A, C는 승진되었습니다. 스톡테로 동사고요. To Director of the Marketing Department까지 이렇게 전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 Bincan of His Leadership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During, 뭐 블러블러,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 Confirmation은 Confirm이라는 것의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 정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 Definition, 정의죠. 정의. 자, Approval, 찬성, 승인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Recordation 하면 인식, 인정, 표창이라는 뜻 꼭 기억하십시오. 표창이라는 뜻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Recognize가 인정하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하다라고 해서 표창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돼요. Recognize 이거예요. 그래서 Recognition이라고 하면 역시 인정이라는 명사에서 표창까지 의미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In Recognition of라는 표현을 만드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n Recognition of라고 하면 함께 덩어리로 기억하십시오. 무엇, 무엇을 인정하여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의 리더십, 이러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여서 인정하여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 B, C, D번의 단어 의미를 알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In Recognition of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요. 그냥 조금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정기 토익은 수거빨입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서지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네, 수거, 빈출되는 표현, 커러케이션, 연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냥 보자마자 이것은 토익에서 요구하는 빈출 표현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토익은 생활영어, 실용영어죠. 실용영어. 네, 실용영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를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요.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 같은 것들을 평가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쓰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알고 있을수록 시간 단축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토익 시험장 가셔가지고 한 20분 남겨 보셔야죠. 20분 남겨서 검토하고 한 5분 졸았다가 또 검토하고 제출하는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접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미스 앤 씨의 트레인, 기차는요. 도착을 할 것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빈칸 뒤에 지금 there is라는 동사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 동사가 또 들어왔다. 즉, 전체 문제항 내 동사가 두 개다. 그러면 절이 두 개다라는 건데요. 반드시 빈칸에 무슨사가 들어가져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D번의 quiet는 부사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고요. 나머지 A번과 B번과 C번 중에서 해석해서 푸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은 C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unless라는 것은 첫 번째 1번,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그리고 not 이라는 것에 결합된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경우 외에는 이라는 뜻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떠어떠한 경우, 무슨 무슨 때, 외에는 이렇게 해석되는 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시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More snowfall than expected. 예상됐던 것보다 더 많은 눈이 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으로 썬레스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서 than expected라는 표현에다가 네, 별표 하나 쳐두시고 너 기억하세요? 우리 then 뒤에 pp 형태가 나오면서요. 예상된 것 보다라고 쓰이는 하나의 표현 덩어리입니다. than expected. 시험장에서 expected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품사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확하게 예상된 것 보다라고 해서 than expecte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than anticipated.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예상하다라는 동사의 pp 형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것 보다라고 해가지고요. than predicted. 자, predicted. 네, 이렇게 than predicted, than anticipated, than expected까지 모두 예상됐었던 것 보다라는 공통적인 표현으로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죠? 부사랑 뭐 이것저것가 섞인 접속상 섞여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잡지 않는다면 자칫 실수하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security personnel은요. 네, 보안 직원은 must keep 동사하고요. 5형식 동사로서 their body cameras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active라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body 카메라를 active 활성화 시키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at all times, 항상 언제나라는 전명구 수거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 빈칸 뒤에 on duty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명구거든요. on duty, 근무 중이라는 표현인데요. already on duty, 이미 벌써 근무 중에? clearly, 명백하게 근무 중에? watching, watching, 현재 분사가 지금 들어오는 건가? 뒤에 뭔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while on duty? 접속사 뒤에 전명구가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접속사 뒤에, 우리 그거 아시죠? 부사자 접속사 뒤에 주호동사가 추격되어서 분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접속사 뒤에 주호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이렇게 전명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접속사 뒤에 전명구가 남는 경우가 그렇게 막 흔하게 전기톡에서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while, 이런 접속사와 전명구의 조합, 전명구의 조합,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ile on duty라고 하면 근무 중이라는 표현으로서 원래는 while they are on duty. 네, 주호동사 정도 있었는데 뭐 주호가 생략이 되고 동사가 분사로서 비인이 되는데 비인도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on duty가 남는 거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논증하지 마시고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while on duty, 근무 중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표현으로서 외워두십시오. while on duty, while on duty. 자, 읽어보세요. 시작! while on duty, 이런 표현들을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었던 표현들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while in transit, 역시 배송 중이라는 거죠. in transit, 이게 배송 중이라는 전명구인데요. while과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표현으로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근에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while on the court라고 해서 역시 court에 있는 동안에 라는 이렇게 court에 있는 동안에 이것도 일종의 시간의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의 전명구 시간의 전명구 같은 것들이 while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을 자주 만들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만. 근무 중에, 배송 중에, 뭐, 코트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세 가지 표현을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충분히 네,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